약 먹을 때 독되는 음식들 혈압약 콩약효가 급격히 강해져 두통, 빗맥, 관절통, 기립성자혈압 등 부자동이 나타날 수 있다. 자몽약효가 세지면서 혈압이 과도하게 낮아져 현기증 올 수도 있다. 위장약 우유와 혈중 탈슘 수치가 급격히 올라 부토, 졸음이 생긴다. 녹차 혈중 카페인 농도가 올라가면 중추신경이 흥분에 부토,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다. 멸치 철분과 속쓰림 완화 성분이 만나 약효가 반감된다. 감기약 빵해열제와 탄수화물이 만나면 성분이 흡수되지 못한다. 치즈 콧물과 기침 진정 성분 화학 반응으로 혈압을 높인다. 미역 비타민A가 항생제를 만나 극심한 두통을 유발한다. 동맥경화약 브로콜리 브로콜리 속 비타민K가 약효과를 떨어뜨린다. 딸기 비타민C로 약 성분이 체내 흡수되기 전 분해된다. 양파 혈액순환 효과가 비정상적으로 강해져 혈관에서 출혈이 일어나기 쉽다. 궁합 좋은 음료는? 철분제 오렌지 주스 철분은 비타민C를 만나면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변한다. 물 대신 오렌지 주스로 꿀꺽 삼켜보자. 아스피린 우유 아스피린 같은 소염진 통제는 위를 자극하는데 우유와 함께 먹으면 위벽을 보호해줘 자극이 덜하다. 무종약 콜라 위산이 많을 때 체내 흡수가 잘 되는데 콜라는 위에 산도를 높임으로 함께 먹으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